깔끔하고 단정하게 테이블 분리해서 거꾸로 돌리면 육각형으로 스노우피크사에서 나오는 IGT 테이블인데 이것도 스노우피크사에 대해서 이 제품도 스노우피크사 스탠드도 스노우피크야 스노우피크꺼야 이쪽에는 침실 공간이래 안녕하세요 김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작년 겨울에 또 한번 나눠 공개해 주시고 오늘 또 새롭게 나눠 공개를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구성의 세팅인 거죠? 대략 어떤 형태의 세팅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트레일러를 잠자리로 쓰고 주방 공간으로 쉘터를 하나 세서 그러면 쉘터에 그 다음에 트레일러 이런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텐트가 상당히 특이한 텐트입니다 이 쉘터가 엄청 키가 큰데요? 엄청 높이도 높고 안에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이게 텐트 명이 어떻게 되죠? 이게 캠핑클럽이라는 데서 파는 건데 클리드 엠셋 클리드 엠? 네 엠사이즈로 좀 큰 건데 저희는 두 식구다 보니까 좀 작은 걸로 엠사이즈로 엠사이즈요? 아 그래요? 엠사이즈시면 상당히 크네요 그렇게 키가 높은 게 좀 인상적이네요 높이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모양 자체도 조금 특이한 모양입니다 옆에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업라이딩 해가지고 이렇게 앞쪽에 그늘을 만들 수가 있고 옆면에도 보면 옆면이 열리는구나 높이가 상당할 것 같아요 높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높이가 대략 한 3m 조금 안되는 거예요 3m? 상당히 높네요 측면에 보니까 이렇게 출입문이 이렇게 양쪽에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캠핑클럽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면홈방인가? 아니요 그냥 면홈방 폴리인데 좀 두껍게 500뒤로 나와서 500뒤로? 그러네 두껍네 네 장박대 쓰려고 이 텐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가능한가요? 텐트 피칭은 생각보다 편해요 모서리 4개의 팩 박고 안에 들어가서 폴대 4개만 올리면 자립이 가능해요 아 안에 이렇게 큰 폴대를 세우는구나 아 슬라이딩 폴대로 네 슬라이딩 폴대로 하나 둘 셋 넷 아 그러면 이 폴대는 별도의 네 별도로 구매예요 아 별도 구매인가요? 네 스킨만 해가지고 이게 54만원인가 아마 제가 아 그래요 음 뒤쪽도 한번 볼까요? 뒤에 또 시원하게 메쉬로 널찍하게 뚫어있네요 아 그렇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선 바깥쪽에서 볼 때는 공간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빠졌네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도 제법 이뻐요 독특한 모양의 쉘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박아 두셨네요 이것도 같은 캠핑클럽이네요 이것도 별도로 따로 사야됩니다 아 그래요 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안에 상당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딱 세팅을 해 두셨어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이 체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오 체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게요 이게 무슨 체어죠? 이게 리베로라는 데서 나온 건데 유전차키 아는 지인이 이거를 샀더라고요 의자를 그렇지 않아 바꿀까 하고 있었는데 앉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아 그러게요 엄청 편해 보이는데요? 폼이 아 폼이 소파인데 소파? 요 천을 빼면은 이제 메쉬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메쉬처럼? 여름에는 메쉬로 하고 예 불형이라서 아 그렇군요 근데 적으면 부피는 좀 상당히 부피는 상당히 커요 커요? 네 그래도 일단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네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면 돼요 부피는 부피가 너무 커요 이거 하나가 단점이고 앉으면 굉장히 편한 거죠 한번 앉아보면 돼요 와 확실히 좋네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와이드 해가지고 엄청 좋은데? 보기에도 상당히 견고해 보이면서 폭신폭신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도 똑같은 체어가 하나 있는데 와 이 테이블 와 이거 무슨 테이블인가요? IGT 예 IGT 세트고요 요거는 이제 지카로 테이블이라고 화로 테이블이에요 아 이거는 별도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느낌이네 이것부터 한번 손령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스노우피크사에서 나오는 지카로 테이블이에요 아 스노우피크? 스노우피크는 엄청 비싸겠는데 원래는 이렇게 없는 거고 이게 정석인데 아 여기에? 그런 거를 따로 사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 이거는 따로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여기다가 플레이팅을 할 수 있겠네요 버너들은 난로 같은 거 나누는 걸 여기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변형이 지금은 사각형으로 해 놨는데 이게 네 개가 네 개가 이게 분리해가지고 거꾸로 돌리면 육각형으로 넣어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사이즈가 커지고 안에도 내경이 커지고 여섯 명이서 앉을 수 있고 음 그렇군요 오 뭐가 달려있어 이거는 스탠박스라고 했었으니까 이것도 스노우피크 사이에 나오는 아 이거 수저통 어우 괜찮다 이사도 깔끔하게 좀 넣는 거고 요거는 또 따로 사죠 요거 좀 걸고 요렇게 아 작년에 낱낱고기하고 완전히 다 바뀌었구나 완전히 다 바뀌었어 텐트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집기들도 다 다른 걸로 세팅이 됐네요 요거 가격이 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제가 정가로 40만 8천원에서 40만 8천원 애지간한 텐트 가격이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안에 조금 이거는 연결되는거죠? 네 여기 지금 IGT 이 제품에 대한 특징도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도 스노우피크 사에서 나오는 IGT 테이프인데 이거는 전부 다 따로따로 사야 돼요 이 프레임만 따로 따로 사고 다리도 따로 사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당연히적으로 다 사야 돼요 이거는 불판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따로따로 사야되면 완전 조립에 조립하는 느낌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요만했던게 엄청 커지겠는데요? 시작을 하면은 이제 걷혀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 하나하나 다 해서 측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프레임만 제가 16만원인가 와 가격이 꽤 되네요 프레임만 16만원 다리가 두개가 한조인데 이게 두개 한조에 한 5만원 돈 아 다리도 따로예요? 네 다리를 6개를 사야되니까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아 달라고 그러면 한 100만원은 되겠네요 뚜껑 같은 것도 따로 다 사야되니까 일단 한 5만원 돈 해요 근데 안 사기에도 애매하겠다 사다보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겠네 상당히 독특하고 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또 다양한 기능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네요 약간 DIY 하는 느낌으로 구매를 하겠네요 본인이 원하는대로 세팅할 수 있으니까 진짜요 나머지 뭐 여기 구성품이 언제나 많다 보니까 자기에 맞춰서 사가지고 연결 연결 하다보면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측면에 이렇게 또 테이블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야 자 그리고 저쪽 한번 볼까요 어머니 저것도 많이 부든 거야 이것도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스노우피크 사이에 있는 셀프 콘테이너라고 해서 바짝 나이에 138,000원이요 138,000원이요 148,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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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어가지고 옆에 여러가지 음료라든지 술도 이렇게 넣어 두셨네요 스노우피크에 몸을 담으셨구나 아 그러게 그 다음에 이거 베어본주 이쁘게 두 개 딱 세팅이 되어 있고 요거는 무슨 파우치죠? 시에라 컵 아 시에라 컵 아 시에라 컵 아 그렇구나 아 저기 있는 거랑 같이 해서 한 번에 다 넣고 아 아 신납이 가능해서 좋겠다 네 아 못 보던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토치네요 네 토치인데 음 가죽 이렇게 워어로 이야 요렇게 하니까 또 느낌이 또 괜찮네 이 제품도 이제 스노우피 사회가 오는 토치인데 아 그랬구나 원래는 이소가스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요 중간대를 하나 사가지고 연결하면 이제 부탄가스도 사용할 수 있고 아 이 중간에 아 마운트가 또 있나보네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스노우피크가 확실히 좀 디자인적으로 예쁜 게 많아 이야 저기 테이블을 하나 떼 놓으셨나 보다 예 아 근데 요거는 크레메왈 여기 서있는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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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시네요 그쵸 선풍기 한번 볼까요 이제 많이 추워지긴 했지만 슬플러도 쓸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한낮에 좀 더워요 아 요게 다리가 기네 요게 신형인거죠 예 1040 1040 약간 저기 팬이 조금 더 크고 다리 연결할 수 있고 요거까지만인데 다리는 또 따로 사가지고 연장할 수 있어요 아 연장하네 아 기능적인 부분들은 기존 거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예예 그쵸 바람색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머인가 타이머 타이머 자 그리고 이쪽 측면에도 한번 쭉 보면 여기 배워본줄 랜턴이 있네요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이런 건가요 예 원래 물방울 아 물방울 에디션 음 음 요거 스탠드도 스노우피크야 아 스탠드도 음 음 파일드라이브라 그래서 네 요거 풀러가지고 네 요렇게 내리시면 땅이 같은 거 이렇게 아 다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 박는 방법이 이걸로 네 이렇게 해서 아 박는 방법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망치로 위에 때릴 수도 있어 여기다 때릴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엄마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먹는 거구나 아 신기하다 하나 배웠습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또 알뜰하게 여기 또 이제 쓰레기통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기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강아지시는 곳이네요 네 요런 것도 강아지 데리고 이제 캠핑 다니시는 분들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제품은 어떻게 이거는 인터넷으로 3만 6천원인가 산 걸로 키워보라고 아 이거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저도 검색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강아지 쉼터 이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딱 이제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게 딱 캠핑 용품처럼 딱 프레임이 딱 만들어져 있네 이것도 조립하는 거죠? 네 이것도 조립 아 메시로 돼 있고 이 강아지 데리고 캠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필요하지 어 괜찮나 괜찮아 이거 괜찮아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보는 거 같은데 요거는 이게 뭐지 다이소에서 네 다이소에서 데이지체인 그 다음에 이게 베어본즈 3피 세 개짜리죠 그죠? 세 개짜리 연결해서 이렇게 또 세팅을 해 주셨네요 음 저거 저거다 물통도 예쁘다 아 물통 음 예쁘네 진짜 이거는 모비가든 아 모비가든 브랜드를 본 느낌이 있네 음 저기 여기 이제 바람구멍이 있구만 숨구멍 음 열어주면 더 쫄쫄쫄 잘 나오겠네 그 다음에 주전자 주전자에 간단한 번호도 있구요 여기 아이피쿨은 몇 리터인가요? 아 용량이 꽤 많아 보이는데 50리터 50리터 50리터요? 사이즈 위에 높이가 상당하네 그 다음에 밥솥 이쁩니다 아 밥솥은 예전에 그 봤던 거 같아요 전에 겨울에 쓰던 거 같아요 네 캠핑에 들고 다니는 게 딱 좋은 사이즈네요 작년 겨울에 봤던 거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없어 유인하게 지금 작년 겨울에 공개 때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여기 행어 행어 미니무 워크 거군요 음 우리는 이런 행어를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요렇게 고리 걸고 식기류 쭉 걸어놓으면 되겠네 요런 행어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됐죠? 초창기에 산 거라 지금 아마 미니무 워크에서 4만원 돈을 팔지 않나 아 이게 다이소를 가면 다이소를 가면 다이소가 이거랑 똑같은 게 팔아요 그러게요 그쵸 다이소가 다이소가 이거랑 똑같은 게 파니까 차라리 그걸 이용하시니까 아 5천원 근데 이거 저희들은 행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활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에는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습니까 좀 많이 활용이 되나요 네 자주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런데 막 놔두면 너저분해지고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우린 정리 안하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 눈에 좀 가기 시작하더라 예뻐보이잖아 그치 이 가방도 스노우피크 꺼야 아 설거지통 아닌가요? 아니 그냥 멀티가당인데 아 멀티가당 네 여기 식재료들 가먹으셨네 아 이거는 그냥 보냉백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약간 굿즈 같은데 느낌이 이게 맥주 사가지고 하면 아 그러네요 필라이트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이제 가을 캠핑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겨울에는 또 세팅이 또 바뀔 거고 겨울에는 또 장박하면 또 텐트가 또 바뀌고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저 뒤쪽에 이제 실제로 여기는 이제 식사를 하시고 뭐 쉬시는 곳이고 잠자는 곳은 따로 있죠 그렇죠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텐트 트레일러입니다 텐트 트레일러 일단 지금 외관에 보시면 요렇게 열어가지고 개방을 해 두시고 메시창으로 뚫려 있습니다 시원하게 이게 그러면 평소에는 바늘이 접혀 있는 거죠 그죠 접혀 있는데 쭉 열리는 그런 구조네요 바닥에 이제 뚜껑이 음 바닥에 뚜껑이 있고 이 텐트가 이게 뭐죠 신화 트레일러에 엔닉스4라는 엔닉스4 이게 쭉 덮이면 이제 그냥 박스가 되는 거예요 박스로 예 네모난 사각 박스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야 이거 오는 것도 유용하겠는데요 네 선반 놔두고 아무거나 올려놓기 편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안에도 한번 볼까요 요렇게 또 들어가는 입구에는 요런 것도 있네요 그죠 이것도 원래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따로 구매하겠지 아 요런 거 필요할 거 같아 그치 신뢰 좀 하겠습니다 우와 야 일단 들어와서 카펫을 깔아 두셨어요 요렇게 그쵸 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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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에는 침실 공간이네요 와 아늑한데 아늑해요 진짜 오 나중에 접을 때는 이런거 다 정리를 티비나 이런거 다 정리하고 찍으셔야 되죠 티비 정리하고 요거만 내리고 그냥 다 보면 한번에 그러면 지금 트레일러로 이렇게 운행하면서 일반 텐트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아무도 안쓰다 보다 보니까 좀 어떤가요? 일반 텐트에 비교를 하면 저는 잠자리는 상당히 편한 편이에요 편하고요? 네 평탄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네 푹신푹신해서 잠자리는 좋은데 일단은 차를 이걸 끌고 다니려면 또 뒤에다 연결해야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푸진할 때도 조금 힘들고 푸진할 때도 힘들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사시기 전에는 무조건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사셔야 돼요 아 주차공간 없으면 이걸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음 이걸로 바꾸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조금 안 됐어요 3년? 아 그렇군요 야 견마님이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을 즐기고 계시는구나 그러게 바닥은 여기 있는 뭔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네 여기 난방 난방 카본 온돌이라고 그래가지고 필름지가 깔려 있어요 아 저기서 전기장금판처럼 키면 여기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 그럼 온도 올 느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는 보니까 매트리스가 콕싱콕싱한 게 있네요 그러게 깔아두시고 전기장판 전기장판 깔아두고 이쁘다 오 오 이런 건 따로 이제 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트레일러 살 때 옵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 안에 안에 수납공간이구나 오 수납공간이 중요하지 그러게 여기다가 다 짐을 저기 있는 짐하고 여기 다 실어버려요 아 그렇구나 오 높게 올라가네 오 오 오 집에 들어갈 때는 아이스박스하고 몇 개 몇 가지만 집에 들어가고 아 저거 정리해서 여기 다 수납이 가능해요 아 그렇군요 오 중요한 것도 안 보여주시면 그렇지 딱 딱 보여주셨네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빼가지고 쓰고 다시 넣어놓고 아 그런 식으로 하고요 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시겠다 네 그러게 여기가 에어컨 나오는 아 에어컨이 나와요 바닥에 바닥에서 아 진짜요 좋네 아 좋네 여름에는 이거 가지고 다리면 좋겠네요 에어컨도 나오고 낮에는 별 비용이 없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면 조금 시원한 편이에요 그래도 열대야는 열대야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텐트 트레일러 이렇게 이정도 스펙으로 구생을 하려고 하면 비용은 한 예산은 어느정도 잡으면 되나요 제가 3년 전에 사실 이게 조금 세일해서 1260인 가지고 산거 같아요 만만처럼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은 한 1400대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한번 나가 볼까요 수납공간 아 수납공간 아 수납공간 아 이쪽으로도 열리는데 아래서도 되고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수납공간 아 이쪽 저쪽도 마찬가지고 아 저쪽 저거 열고 닫기 좀 불편할 때 이쪽으로 아 긴 물건들은 이쪽으로 아 긴 물건들 네 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막 손 뻗어 가지고 다 끝날 수 있겠네 원래는 여기 키친 테이블이 있었는데 예예 짐이 많다보니까 빼버리고 그냥 짐으로만 다 두고 있고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또 낙낙공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캠핑 견마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K수환이었고요 선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에